이따가 질문을 하고 있으신가요? 아, 몰라요.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? 아무 때다. 아무 때 있어요. 바로 드시나요? 그럼요. 네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All right, thank you. Bye. 저희 여기 앉아보시면 네. 네. 뭐야? 뵈지압이 차와요. 아, 뱀지압. 네. 맛있게 맛있는 거 같아요. 너무 맛있게. 너무 많아요. 노지압. 치킨. 워우우우우. 그냥 먹자. 그냥 먹자. 루고기 때문에. 루고기 때문에. 너무 부자. 루고기 때문에. 루고기 때문에. 루고기 위해서. 지금 온 것 같아요. 진짜? 왠지. 어, 야, 꺼. 이거 만두 12개 하고. 만두 12개요? 치킨 10개, 사전 하나, 그리고 그드리 라이스 3개 하고. 만두에. 라면이랑 그리고 에드라멘. 이거 파이너스쿨 워터멜론 두 장. 여기 김치. 진짜 하나? 그 주시는 소리야? 라면이. 어, 워터멜론 주스. 네, 이 라면이. 워터멜론 주스 하나고요. 주니, sorry, what? 바나나. 바나나. 스탠머. 스탠머. 너, 비커스, 비커스. 너무 아래, 비커스. 파이팅. 오케이, 땡큐. 고마워. 고마워. 아, 고마워. 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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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덤프닝 12개, 치킨 10개, 파전 하나, 불고기 맛이 3개, 에그 앤 만두 라면 하나, 에그라면 하나. 덤프닝 먼저 나간다 우리 그러면? 덤프닝, 에피타이저 먼저 나가야죠. 네. 덤프닝 12개 먼저요? 주문을 거는 거야. 왜 이렇게 해 주문을 해 주신 분야? Maybe if those kind of survival, you know? Reality show. 저한테, I saw the girls behind. 신뢰기 자기 할 때 이걸 냈는데. 지금? 둘 학살이 일어난 수ր입니다. 그리고 둘 사람들 사줄을 해 주신 분야. 예. 네. 아, 정말. 하자, 내 맘대로 할까? 아까 그게 더 낫어. 선생님, 여기 뒤집게 여기 있어요? 응.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회전을 해보는 거야. 성공. 성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생님, 에그만두에 만두 몇 개 넣어요? 만두 4개. 두 개 다 넣을게요? 응. 밥 두 개요? 응. 만두 언제 넣어요, 이거? 네, 그냥 라면 넣고 거의 다 끓일 수 있지, 왜? 네. 그래서 한번 더 넣어주세요. 꼬들꼬들 할 때 갖다주는 게 가는 동안에 불어서 좋잖아요. 네. 나 밥 다 됐죠? 고생해요. 응. 어디 더 줘야 돼? 이거 제가 할게. 계란 좀 먹으세요. 제가 넣을게요. 고생해요. 불고기. 맛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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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킴이가 몇 번 더 깜짝이야 bananas. 어 응 저희 저희 뭐 서리 땡큐 땡큐 그냥 라면요? 아 아 아 아 치킨 안 나갔어? 어머 어떻게? 치킨이 있었어? 불고기밥 하나 더 하고요 그리고 라면 그냥 라면 하나 잠깐만 오빠 밥 이거 하시고 어 밥 한 번 더 하세요 응 알았어 만두랑 헷갈렸어 다 됐어 다 됐어 그거 치킨 되는 동안 밥 하나 하면 될 거 같아 응 치킨을 먼저 넣어놔야지 네 올까요? 응 치킨 좀 재주세요 저 불고기 라이스 하면 되시겠어요?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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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서비스 레몬에이드라고요. 서비스요? 네, 맛보라고요. 레몬에이드. 이거 어디서 샀어요? 맛보시라고?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Because she's Korean? 네. 고맙습니다. 이거만 나가면 된가? 네. 나 몇 피스 줬는지 몰라. 적당했어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, thank you. Yeah, they come tomorrow. 한み constance Fiona? person đem댕 hebben이 세ong. owner 시절은 가는 줄 알고 있네. 언니 esfle!" 악 이야기를! 제가 spending 동안 샀어요 김치 자Ray트! 오오오오! 김치 김치? 넌 너무 행복해. 네. 동ulse 김치하고 너무 싫어해요! 나는 내 마을에 생각해hhhh 김치 김치 너무 고생하신거 아니야? 원래 마지막이야? 오늘이 마지막이야? 마지막입니다. 오늘이 마지막 주인공이 오 BRANDON이 올 전 yok Florence 아멘